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벌써 14주 중에 8주를 마쳤으니까 거의 중간을 훨씬 넘어선 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함수가 주어지면 어떤 함수건간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점, 즉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시작해서 행렬에 대해서, 벡터에 대해서, 텐서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행렬 연산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디언 디슨트 메소드라고 f' x equal 0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까지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미분과 적분, 그리고 행렬에 고유값을 구하는 데 필요한 선형대수학 지식까지 학습했죠. 이제 인공지능 수학을 하려면 필요한 추가, 마지막 남은 내용이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2주 동안 설명할 때인데, 그 첫 주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열과 또 데이터를 다루는 이 통계에 대한 갱활적인 소개, 그리고 또 순열과 조합, 이 확률을 하려면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의 수를 세워야 되니까요. 그 순열 조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서는 우리 렉처 노트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관련된 중학생용 읽을 자료는 여기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실제 제가 수학사를 강의할 때 확률론의 역사, 또 통계학의 탄생, 또 런던 대화제 이후에 보험이 탄생된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확률과 다 관계되어 있는 거고, 통계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추측 통계학의 탄생, 스토케스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량학의 시작 등에 대해서 수학사 시간에 강의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습실로 돌아가서, 렉처 노트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예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딩으로 소수, 또 수열, 프랙탈, 순열과 조합 정복하기, 통계 정복하기, 확률 정복하기 등 이렇게 주니어 코딩 수학에 소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자, 수열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수열, 수열이 이제 수들의 나열이죠. 그 예로 피보나치 수열을 소개했고, 피보나치 수열의 알고리즘을 코드화하여 N차 항을 쉽게 찾는 방법을 코드로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 또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 또 피보나치 수열의 몇 번째 항을 나열해라.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의 10번째 항까지가 아니라 100번째 항까지를 쭉 구해달라고 리스트를 요구하면 피보나치 수열이 1번부터 100번째 항까지 쭉 나열되죠. 꽤 큰 숫자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열에 대한 설명과 문제풀이를 예제를 주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에 대해서 통계가 어원이 어디서 온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통계에서는 R언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셀 오른쪽 하단의 랭기지를 파이썬이나 세이지 대신에 R로 바꾸고, R로 바꿔서 이게 R언어로 쓰여져 있는 혈액형들이, A형, B형, AB형, O형들이 이렇게 우리 반 학생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원도표로, 또 막대도표로, 또 도수분포표로, 그래서 A형이 20명이었고, B형이 18명이었고 하는 걸 표로 나타내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우리 반 학생들의 나이와 키에 대한 데이터들을 R언어로 표범평균, 또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걸 찾는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산점도 얼마큼 퍼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 또 최소제거법을 이용해서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과정들에서 설명한 후에, 이제 마지막 3차 시의 순열, 순열, permutation이죠, permutation, 순서를 고열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찾는 방법, 그리고 조합, combination, 순서와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n, choose, k에 대한 설명, 또 실제 그걸 구하는 코드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구체적으로는 중복순열, 또 중복조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우리 9주차 순열과 조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통계를 하고 인공지능을 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그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세기 위해서 순열, 또 조합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어떤 면적, 전체 어레아에서 이 부분만이 생길 수 있는 그 영역이 확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을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순열 조합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